지난달 28일 저녁 수영구 망미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59살 A 씨의 승합차가 내리막길에서 뒤로 밀려 A 씨가 앞바퀴에 발이 끼인 채로 넘어졌습니다. 당시 마을버스를 몰고 현장을 지나다 이를 목격한 70살 B 씨는 차를 세우고 승객인 여고생 5명과 함께 뒤로 밀리는 승합차를 막아섰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A 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연재경찰서는 B 씨와 여고생 5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